안녕하십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전설의 치킨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전설의 치킨은 1984년 신창동에서 치킨집으로 시작하였으며 본사 직영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공, 숙성,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솔하여 가맹점주에게는 높은 마진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저렴한 치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변치 않는 초심의 마음으로 좋은 먹이가 있을 때 함께할 줄 아는 사슴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전설의 치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